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헨트와 아포엘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헨트는 벨기에 겔람코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아포엘과의 경기에서 홍현석의 활약에 힘입어 2대0으로 승리하며 본선 진출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날 홍현석은 선발 출전하여 팀의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후반 추가시간 아포엘 수비수가 헤더로 걷어낸 볼을 왼발 발리슈팅으로 골을 넣으며 팀의 2대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1차전을 2대0으로 기분 좋게 마친 헨트는 오는 9월 1일 아포엘 원정에서 본선 진출 여부를 놓고 최종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현석이 시즌 첫 번째 골을 넣은 가운데 헨트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아포엘을 상대로 2대0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